한미약품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CEO 간담회가 하나 있었죠. 여기에서 지금까지 한미약품이 비만치료제 때문에 부각을 받았다가 현재 파이프라인 이게 중요해요. 얘들이 뭘 만들고 있냐 이걸 좀 이제 CEO 간담회에서 말했는데 현재 제약업계 자체가 좀 가격이나 압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 의해서 그래서 그 외에 따라서 성장 정체도 있고 연구개발력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 악화 뭐 이런 게 좀 우려가 있는데 현재 연구개발 쪽에서 비만치료제를 비롯한 뭐죠? 대사질환치료제 현재 이런 시장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약품의 이 R&D 연구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히 중장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전망이 좋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30만원 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61선 차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홀딩을 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실적을 봤을 때 국내 만성진환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폐렴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북경 한미, 한미약품이 북경에도 해외 법인이 있잖아요. 이쪽이 현재 성장이 너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24년에 신규 파이프라인들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얼마 안 있다가. 특히 나사치료제랑 비만치료제 이런 데이터가 데이터는 정확히 25년에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24년에 나온다는 전망이죠. 그리고 약가가 인하 압력이 좀 더 높아질 건데 그것 자체로 보면 주가를 좀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탄탄한 파이프라인, 모멘텀 이런 게 그대로 살아 있을 때는 이 압력을 무시하고도 올라갈 수 있다. 특히 한미약품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실정을 좀 계속 내고 있어요. 경영 성과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23년 매출액을 전망을 해보니까 1조 얼마죠? 4,44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1조 3,300억 정도 나왔어요. 일단 매출이 올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이 1,580억이 나왔는데 이번 연도 전망이 약 2,000억 가까이 나올 전망이에요. 현재 시가총액 4조 정도 위치했을 때 2,000억, 제약회사가 2,000억이다? 이거는 확실히 주가가 싼 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34만 선은 뚫려 안 뚫려 이게 가장 크다 이거예요. 뚫게 되면 바로 40만 원까지 달려가겠지만 못 뚫으면 다시 32만 원까지 회기를 할 겁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 32만 5천 원 가격 이 가격이 뚫리면 그때는 잠시 놔줘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어려운 종목이 아닙니다. 한미약품은 어차피 항상 박스건에 위치해 있고 항상 받아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건 안에서만 매매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가격대, 손절대, 목표가 말씀드렸는데도 다들 지나가면 까먹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고두고 핸드폰에 놓고 보시라고 한미약품 대응 전략집 하나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에 A안, B안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에 올랐을 때 시나리오, 내렸을 때 시나리오 매수가, 여기에 맞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것만 보시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매매에 대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도 60대 이상의 어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걸 알아야 보내드리겠죠. 간단해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오픈해둘게요. 010-5929-7823으로 한미약품 딱 네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이 정말 중요한 게 일단 돈을 잃으면 안 돼요.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다들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냐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서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은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텔레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말은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